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고춧가루 아끼! 아빠 피클 아빠, 아빠가 자꾸 안 떨어져 우리 아직 많이 있거든요 날아줘 이제 미연을 먹겠습니다 많이 먹고 싶다 빨리 병원도 보러 가야지 가자 아빠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돼 아빠도 안가서 모르지 이따가 집에 가서 가야지 엄마 보기가 너무 좋아 엄마 엄마, 먹어야겠다 엄마, 먹어야겠다 엄마, 먹어야겠다 이쁘다 그치? 노랏 먼저 먹어야겠다 엄마, 괜찮아 엄마, 엄마 유리구두야 진짜 유리구두 와 화장실에 뭐야? 엄청 잘 되는데 다 먹게 된다고 음 엄청 잘 못 맞춘 대부분의 공동장 이동 유리구두 동생 스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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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가 나한테 줘 엄마가 나한테 줘 언니는 영화 무료던데 엄마가 어디야? 엄마가 다 먹었어요 엄마가 다 먹었어요 엄마가 다 먹었잖아 엄마가 다 먹었잖아 엄마가 다 먹었잖아 엄마가 다 먹었잖아 신데리 신데리 이따가다 서진아 기분이 어때? 아 긴장돼 긴장돼 빨리 보고 싶긴 해요 점점 뭔가 수상한데 뭐가 수상해요 분위기가 수상한데 점점 뭔가 외진돼 당연히 외지죠 점점 손 속으로 가고 있어 응? 그러네 진지 않아요? 이 길을 만들때 어떻게 아니야 영화도 찍었으니까요 나는 외국이 다른 나라의 그다지 위험할 일은 없을거야 엄마 우리는 물이야? 진짜 물? 엄마 이거 한 번만 먹어봐봐 자 이제 딱 4미터 남았어 5미터 80미터 60미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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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왔습니다 우리 어디가 가있는거에요? 우리 시원한 날씨 여기 어디있는거야? 곤지암 정신병원 여기 어디냐? 여기 어디냐? 여기 어디냐? 여기 어디냐? 나만 산소 그러게 자 오늘의 곤지암 정신병원 있다 없다? 없다 이 위치에 와봤더니 뭐 많이 있죠? 그냥 건물들만 있네요 건물들이라고 보기도 뭔가 철거된게 있긴 한데 저기 그지? 대부분 공장들이에요 저희 큰아이가 원했던 곤지암 정신병원은 찾지 못하고 이곳을 왔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여름휴가 마무리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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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instinct 안녕